이 니세코에서의 마지막, 뭔가 아쉬운 유테이산을 담아봅니다 니세코의 아누프리상 히라후? 히라후?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추억들 많이 남기고 갑니다 이야 또 여정을 그려봐야죠 이야 가는 날 완전 안시 해가지고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저희네오는 니세코를 떠납니다 니세코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아주 좋은 곳에 따라 떠나러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비밀 이야 멋있다 리세코에서의 가장 인상깊었던 코스가 있으실까요? 어제 경사 올라가서 경사 센데 거기 좀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저 원래 겁이 좀 많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리세코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코스가 있을까요? 언제? 상상에서 뒤편으로 내려가는 담만에 경사의 무서움을 느꼈는데 타고니까 괜찮았습니다 타고 내려오도 괜찮아요 네 할 때 무서워요 아 그럼 딱 들어갈게요 아 워스틴을 할 때 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자고는 괜찮은 거 있습니다 흐흐흐흐흫 와 보드백만 몇 개야 지금 와 보드백만 몇 개야 지금 보드백만 몇 개야 지금 이야 짐 옮기고 나르고 하는 것도 일입니다 와 제대로 탤트리스 탤트리스 예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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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동안 우리를 이제 이동해 줄 차를 렌드를 했습니다 비싼 차구요 굉장히 콤팩트한 느낌의 차네요 다행히 여기 차저가 있습니다 와 와 여기 이제 중고 마켓에 왔습니다 뭔가 이엔드 아웃도어라고 써있어가지고 중고 느낌이 났는데 일본에서 제일 큰 마켓이라고 하네요 와 아니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와봐요 저는 그냥 스키장 숙소 스키장 숙소인데 우리 형님분들 덕분 형님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와서 이런 것도 구경해보고 정말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부는 촬영이 안된다고 하네요 마그노나르도 마그노나르도 드라이브 드럭 아니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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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맥도날드로 가보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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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은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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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 알아서 저쪽 아 지금 찍어주는데 알아서 4번에 가서 결제를 하고 해킹은 또 이쪽에 와서 알아서 하고 줄이 밀릴래야 밀릴 수가 없는 거 보니까 줄이 금방 금방 빠져 야 일본에서 먹는 첫 번째 맥도날드입니다 아우 패스쿨 와우 재밌어 와우 처음 가네? 우리 눈이 가네 점프가 와우 저는 고글 살 때가 돼가지고 고글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색상이 예뻐가지고 16만원 16만원 와 이 의자 와 이건 뭐 캠핑의자가 아닌데 와 진짜 편하다 으웁 쏘리 113만원이야? 오 형님들 나가셨나보다 아 오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많이 오시네 이야 엄청 유명하네 사인에 사인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붙여 놓으니까 또 알아보기가 쉽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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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세팅은 또 이렇게 돼있네 신기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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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아 아 우리 한국은 겁나 달려졌어 우와 이거 이거 한컨네 네 네 네 다 음 ğlu 침 희 재 passive kids 4 여기가 공간이라고 합니다 투숙객은 온천이 12시까지 일반객은 7시까지라고 하네요 채핑하러 왔습니다 가지고 봐 홍보는 알잖아 지금 눈 내린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와 나머지 진짜 이쁘다 우리 그때 여기 차 한 번 못 들어가면 되겠어요 하룻밤에 여기 중간까지 쳐서 난간 중간까지 쳐서 차가 못 들어갔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찍고 싶은데 일을 해야 해가지고 이 노란 타월로 추숙기기인지 아닌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 명이서 자고 따라따란 따란 와 온도 차이가 엄청나네 아 여기 잠만 자는 공간이구나 우와 큰일났네 큰일났구만 계속 보드부터 세팅을 해야 해 그니까요 웃기자마자 이게 쉬지 않고 다들 또 일을 하시네요 볼 세팅 보드 세팅 보드 타러 온 거잖아 아 보드 타러 쉬러 온 거 아니잖아 옷도 걸고 보드 걸고 이게 우리가 저번에 가봤는데 유리가 항상 있던데 유리 말고는 골대가 이거밖에 없는 거 소소한 거 걸 데가 없어 빙이 젖은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소소하게 하나하나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너 헬멧이 이런 거 딱 걸어놔야 되고 그거에는 저기서 그린 거 두 개 돼있다고 진짜 저런 거 같아요 아이 웰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 힘들었어요? 전혀 안 힘들었어요 얼굴은 다 힘들어 보이는데 중앙선 안 보이는 게 매력이야 여기 사고 난 거에 투숙 다 됐어? 아니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장난이 없어 놀란 무섭지? 휠 다 부숴졌대 그냥 옆면 그냥 날아갔어요 둘 다 그거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때부터 바로 30 야 저한테 다 왔잖아 그때부터 30 그 전에는요? 80? 그 전에는 80 여기 너무 짧은 거 같은데 와 아 수고 많았습니다 뭐 오다가 에피소드 없었어요? 오다가 에피소드 차가 돌고 사고 난 차가 앞에 있고 옆면이 그냥 날아갔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렇다 이켸.. 다 됐다 아 그의 예정 아 큰일날뻔 오 그냥 휴가앞에 들어갈 때 버스하고 차 차선인데 그 사이로 그냥 오 잘했어요 살아있는 게 다행이죠 아니 옆에서 빨간불 빨간불 뭐 땡겨주면 땡겨줘 대충 이렇게 세팅을 하고 운천으로 갑니다 내려오세요 놀라기 쉽게 들어야죠 동전, 동전 갔거든요 올 때 좀 빨라 나오는 거 같은데 솔직히 여기가 좋긴 좋은데 아사이터가 모양이 대면 진짜 그냥 와... 온천이 이제 11시까지여가지고 저희는 온천을 이동합니다 형 노란색 너무 포인트 있어요 여기 완전 슈퍼 크레이지 장난 아닙니다 온천 11시인데 지금 온천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끝장나요 정말 최고예요 이 얼마만에 듣는 보드득거리는 소리 아무튼 저희는 온천을 마치고 저희 일에는 잘 숙소로 귀가합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하루예요 잠시만 숙소 requ invit sac 구맨 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